시작 시작 무의미한 다들 무시하는 다들 소름끼쳐 지쳐 족뱅이쳐 안주는 담배로 요 앞에서 아무 말도 또다시 대일로 아무리 험한 동네라도 애들 다 눈 가른 옛날 같은 포크란 하는 새끼 닮지 땜 김병현 스타일이 곧 좁히든 스타일이지만 이제 말 몇 마디면 벗겟 미쳐말 사이라고 개키는 존 말한 새끼 합의 안봐도 내 그렇게 못 넘어가 간단히 일루와 차렷 열중 셧업 들여뻔쳐 새끼야 그 상태에서 푸쉬업 걷기 새끼야 황당한 이야기 어떤 새끼 말하게 울 아버지가 누군줄 알아 하는 개소리 미친놈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족같은게 족같은걸 보고 어쩌라고 니네 아버지 너 땜에 고민이 많겠다 네 집안의 최초놈 바로 너인것이었다 말하는 사이 끝나가는 18마디 사이 좀만이가 좀만이 좀 씌워봐 더 많이 성질 죽기고 사이 하야 눈 다 깎고 말 하야 맘 같아서는 확 그냥 엎어 걸고 싶은다 지금 나의 마음이야 완전해 나도 동네에서 침 뱉고 다리 깨나 떨었다고 족가고 한대 받고 엄마 찾은 위동이 내게 짓거려 되네 싫은 관둬라 어주해 봐라 일도 좋도 못하는게 눈깔 지켜뜨는 것 봐라 아랫놈은 치고 올라와 위엔 놈은 보고 졸라와 불안한 맘에 쉬는 날에 또 나와 일해도 일해 이런 씨밭 도대체 왜이래 왜이래 수일은 없어 월화수목금도일 조빙이 465개 하 act that 어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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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흐이죠 오늘도 소주를 깎아도 오늘도 뒷담 안타고 오늘도 숏팩을 깎아도 내일도 전부 없겠지 숏팩